이 애기가 가수야? 애기가 가수가 아니라 너바나라는 형님들이 가수 아니 밴드야 밴드 밴드? 이거 밴드? 그니까는 상처에 붙이는 밴드고 음악 밴드 드럼 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다 합쳐서 밴드라고 하는 거야 형아도 그럼 밴드 할 거야? 형아 노래 잘하잖아 하고 싶은데 형이 할 수 있을까? 어 나랑 하자 나도 형아랑 이거 할 거야 밴드 그래 얼른 커서 형이랑 밴드하자 그럼 노래는 누가 해? 형아도 노래 잘하고 나도 노래 잘하잖아 노래는 성현이 형이 해야지 형이 노래 진짜 잘하잖아 우리 엄마가 나 노래 잘한다는데? 엄마들은 다 그래 자기 자식들은 다 잘한대 나 노래 잘한다고 합창될 때 독창했어요 어휴 그랬어요 하늘이가 해 형이 기타 쳐줄게 그럼 그 음반 내가 만들면 되겠다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날개 달아주는 거야 애기한테 날개를 달아준다고? 우와 그럼 이제 애기가 날아다니겠네 애기가 이렇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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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